소식적 숨은 그림 찾기 좀 해봤다는 고수들을 위한 레전드 테스트에 도전해보세요. 전세계 1% 수준의 숨은 그림 찾기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. 12문제 중에 몇 문제 맞췄는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숨은 그림 찾기의 레전드인지 확인하세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뱀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.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일시정지해주세요. 커피 그림에서 사람 얼굴을 찾아주세요. 그림에서 달팽이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. 오른쪽 그림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. 그림 속에서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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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. 그림 속에서 바나나 한 개를 찾아주세요 버섯 그림 속에서 동물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서 무당벌레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그림에서 열린 자물쇠 한 개를 찾아주세요 그림에서 발레리나 한 명을 찾아주세요 초록색 연필 한 자루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몇 문제 맞히셨나요? 오늘 최고 난이도 숨은 그림 찾기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당신은 세계 1% 고수 숨은 그림 찾기의 레전드가 확실합니다 오늘 몇 문제 맞히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